임대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원주시는 최근 일부 협동조합의 경우 아파트 건설 부지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지형과 도로 등 기반 시설이 열악해 건설이 힘든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당장 건설할 것처럼 홍보관을 설치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조합 탈퇴를 원할 경우 출자금 환급을 거부하는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합 가입 전에 사업 가능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